안녕하세요 엑소옥데이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오후 1시 17분경에 일본을 원시 부적 수렵 사회로 다시 회귀시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이 시지오카현 중부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30km 입니다 이 시지오카현은 최근에 보면 3월 31일날 시지오카현 중부에서 4.0 그 다음에 4월 5일날 서부에서 4.3 그리고 4월 23일날 또 중부에서 3.6 이렇게 3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게 4번 발생을 한 건데요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에 최근에 왔을 때 아 그 4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지오카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시지오카현이 있고 옆에 이게 야만하시 현 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이게 저기 우리가 살려야 했던 나가노현이구요 그리고 요 옆에 이게 그 저기 도쿄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상 진약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지금 한 20차 정도 발생했었죠 그 다음에 연속 군발 지진 그 다음에 바로 도쿄 가깝고 시지오카현하고 가까운 나가노에서도 지금 20차 정도의 지진이 났고 그리고 또 뭐죠 그 신발 지진이 얼마 전에 바로 났는데 오히려 그 간또지방 관동지방 전역에서 진동을 느끼는 그러한 이상 진약이 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러한 군발 나가노현의 최근에 군발 지진들이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수많은 미세한 군발 지진들이 동일본 대지진에 발생을 시켰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토 대학교와 측급화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바로 지금 지도를 보십시오 이 지금 시지오카현은 바로 위죠 바로 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노현이 근데 바로 지금 시지오카현에서 또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이 시지오카현은 이 사가미트라프 이 사가미트라프 말씀드렸죠 그 시지오카현 여기 이즈반도에서 지바현 보소반도를 잇는 이곳이 크게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이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와 이 사가미트라프가 같이 연세 폭발을 할 경우에는 슈퍼 난카이 대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렸지 3월 31일부터 내보내놨죠 지금 계속해서 후지산 가로 근처에서 지금 지진이 나면서 수많은 일본의 지진 학자분들이 일본의 지금 대지진 슈퍼 난카이 지진 거기다가 또 후지산 대폭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 여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시지오카현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하마오카 원전 사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필 여기 시지오카현에 옛날에 여기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시지오카현 주민들이 반대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제 기억으로는 그 아 꽤 오래 전 얘기인데요 그 그때 당시에 시지오카현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전기 사용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돼서 대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하마오카 사목이 원전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시지오카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독가의 지역을 황폐화 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지진 발생의 진원지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하마오카 원전이 거기에서 지금 지진이 난 거야 시지오카현에서 네 번 최근 네 번이나 그 다음에 시지오카 말씀드린 야만하시현과 그 사이 바로 후지산이 있다는 거죠 그 후지산에서 지진 난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제죠 4월 25일 어제 그 어디죠 여기 그 사쿠라지마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에서 폭발할 대폭파 이번엔 컸습니다 4일 전에도 아 오늘 26일이니까 5일 전이죠 이제 5일 전에도 그 사쿠라지마에서 또 한 번 대폭파를 했었고요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이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도카이가 지금 4월 7일 그 어디죠 저기 그 대만의 그 파란 이란에서 시작한 요나쿠니를 시작해 가지고 어디죠 그 다음에 낮에 류크 아일랜드 그 다음에 독가라 열도 한 700번 가까운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한 2-3일 전에 구만봇도 지진이 났죠 큐슈에 이러면서 얼마 전에 스와노세지마 그 다음에 어디죠 사쿠라지마 폭발했고 어제 그 다음에 아소산도 폭발의 위기가 있는 전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위기 위험 신호가 있다는 아소산도 폭발 위험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한 지금 그 근력이 저기 이오지마 이오지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그 화산 화산이 그 화산으로서 뽑혔던 이오지마에서도 지금 폭발 위험이 있는 지금 일본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는 더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이 하마오카 원전 3호기가 자꾸 걱정이 들어요 이 하마오카 원전 3호기를 그 여기가 폭발할 경우에 정말 이거는 진짜 그 이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일본에만 주는게 아니라 이게 되면 대한민국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원전이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 하마오카 원전이 폭발할 경우에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대한민국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게 뭐 저기 뭐 저기 어디죠 호카이도라든지 호카이도의 네모로 난 후시로 뭐 이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예전에 그 누구죠 카츠히코 이시바시 고베대학교 지진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하마오카 원전 3호기는 독가의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활성 단층에 바로 위에 있고 또한 강렬한 흔들림이나 거대한 쓰나미하고 지진해일과 상관없이 땅이 1미터에서 2미터 상승할 수도 있다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이다 모든 원자로는 가동을 멈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진이 나려면 좀 위험 가장 위험지역 정말로 나서는 안 되는 도쿄 바로 그 앞에서 막 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즈오오시마에서 몇 차까지 났죠 이즈오오시마에서 한 13차인가 뭐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도쿄 앞에 나가미 죄송합니다 사가미 트러프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즈오오시마에서 지금 14차까지 났어요 기억으로 14차까지 났는데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난다는 거는 이 이즈오오시 바로 도쿄 바로 그 도쿄 수도 직화 지진과 연결될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그 수많은 지진학자분들이 걱정은 하는데 7월 23일 지금 도쿄올림픽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5월 달입니다 이제 채 3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채 3개월도 안 남았어요 이제는 정말 그 입조심을 해야 되니까 함부로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3개월도 올림픽이 안 남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구마모토 대지진이 날 것 같다 뭐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이 날 것 같다 뭐 슈퍼 남카이 대지진 사가미 트러프와 뭐 지금 이즈오오시마의 14차 지진을 보니까 사가미 트러프와 도쿄 도랑카이 남카이가 합쳐진 연동된 슈퍼 남카이 지진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죠 지금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일본에 근데 이게 일본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또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아 정말 뭐 정말 뭐 어떻게 지진이 안 나더라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지켜만 봐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우리가 옆에서 불안한 상황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라면 이런 걸 좀 걱정을 해요 뭐 이런 것도 지금 시조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 방파자가 없는 이 오키나와 트러프와 그 뒤에 있는 류크 해군 이 두 개가 대폭발을 일으킬 경우에 중국의 항상이 저기 뭐죠 저기 저기 원전은 이 그 뭡니까 그 그 그러니까 아 그걸 뭐라 그러냐 냉각수 냉각을 냉각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연안 해안 연안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연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그 부셰로 원전이 연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연안지 구웨이터가 얘기했었죠 그 이란에 부셰로 원전 일곱 여덟 번 나고 뭐 저기 뭐 약간 의심낸다 뭐 물론 핵실험은 아닌데 단지 어쨌든 간에 부셰로 완전히 얘기했었죠 아 죄송합니다 약간 얘기가 뒤로 섰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이 오키나와 트러프와 그 뒤에는 유큐 해군가 만에 하나 폭발을 대폭발하게 되면 중국 연안에 있는 이 아 연안을 강력한 슈퍼해일로 강타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대한민국 오기 전에 가깝게는 중국에서 가깝다는 거죠 특히 그 어디죠 아 뭐 어디쯤 이게 위치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게 그 하이난다오 하이난다오도 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잠시만요 하이난다오도 이렇게 지금 하이난다오 하이난다오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하이난다오에도 거기가 뭐였죠 하이난다오에 그 창장 창장이란 중국의 원전이 있어요 하이난다오 우리 저기 제주도처럼 중국에 그 중국인들이 결혼할 때 많이 놀러 가는 곳이 여기 같이 신혼여행 가는 곳이 하이난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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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원전이 있어요 거기에 원전이 있습니다 창장이라고 거기하고 이 뉴쿠해구 오키나와 트라우퍼가 멀지 않아요 거기도 근데 원전이 있고 그 다음 보면은 여기도 상해 상해에도 지금 칭산 핑자산 원전이 있죠 위로 올라가면은 이 또 어디야 그 저장성에 타이산 원전 장수성에 태어난 원전 그 다음에 산둥성에 하이앵 원전 거리가 멀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원전을 칠 경우에 지금 편서풍과 또 이 여기가 크루시오 해류가 흘러요 크루시오 해류이기 때문에 편서풍이기 때문에 바람이 서쪽에서 동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서쪽에서 동쪽이 어디에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디요 서해안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편서풍이니까 서에서 동으로 흐르죠 그러면 상해에서 어디로 오겠어요 산동 반도에 만약에 하이앵 원전이다 그러면 거기서 서에서 동으로 오니까 동이면 대한민국이 서쪽이잖아요 서해안이 큰 그 이 문제가 됐을 때는 거죠 따라서 이 그 아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 재팬 일본의 그 이 지진은 오늘 일어난 특히 4월 26일 오후 1시 17분에 시지오카연 중부의 지진은 일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일본 혼자만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저기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구군이 너무 나라가 이게 어지럽고 전세계가 뭐 팬데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제 막 되게 어지럽고 그러니까 아 일본이 막 이렇고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구군을 좀 많이 보시는 분이 계신데 구군은 구구 제가 그 명리학 그 공부를 한 20년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있지만 과거에 과거에 한 20년 공부했어요 특히 육효라든지 그 육효점 주역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저기 그 사주풀이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가끔 있는 것 같으신데 그 육효점이나 주역점으로 구군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특히 그 주역점으로 구군 보시면 안 돼요 그거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구군은 구군은 함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구군은 요즘에 특히 지금 안 특히 개기월식이라든지 뭐 슈퍼몬 그래가지고 내일도 슈퍼몬 이제 4월 27일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슈퍼몬 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하여튼 저도 저도 육효점이나 주역점 다 볼 줄 알아요 뭐 다 공부 명리학 공부를 했습니다 20년 근데 지금은 크리스찬이고 전혀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자꾸 구군을 가지고 되게 얘기한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군은 그냥 구군은 아 차라리 그냥 그냥 보이는 느낌 아 명리학을 공부하실 정도라면 그 어느 정도 신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보이는 그냥 느낌으로 차라리 타로 카드를 보세요 타로 카드 타로 카드 타로 카드를 보세요 그냥 그래야지 유효점이나 특히 주역점으로는 절대 구군 보시는 거 안 되는데 보인한테 큰 문제 생깁니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거 여담으로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 또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